애터미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케팅팀 테일러입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 애터미인 유튜브 편입니다 애터미 본사가 만든 컨텐츠는 애터미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튜브에서 다양한 컨텐츠를 시청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사업자분들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영상을 올려 파트너 분들에게 컨텐츠를 쉽게 전달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선 유튜브 구독을 하기 위해서는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인터넷 창에 구글을 검색한 후 로그인을 클릭해 주세요 성, 이름을 적으시고 새로운 지메일 주소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이메일 주소가 생성됩니다 지메일.com 앞에 원하는 아이디를 입력 후 비밀번호까지 쓰시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전화번호 인증, 생년월일, 성별까지 순서대로 입력하고 체크박스를 누른 후 계정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완료입니다 계정 생성 후 유튜브 홈 화면으로 가서 우측 상단을 보면 다음과 같이 계정이 생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정이 생성되었다면 유튜브 검색창에 애터미 공식 유튜브 채널을 검색하셔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애터미 공식 유튜브 채널을 들어가시면 업로드 된 영상들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애터미의 다양한 소식을 바로 받아볼까요? 구독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홈 화면에서 구독한 채널의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알림 설정을 알아볼까요? 구독 중 옆에 종 모양을 클릭하고 전체를 선택하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영상에서 엄지 모양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좋아요를 누른 영상은 좋아요 표시한 동영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하단의 공유 버튼을 누른 후 링크를 복사하여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생성하려면 오른쪽 상단 프로필 사진을 클릭하시고 유튜브 스튜디오 탭으로 들어가주세요 계정명을 적으시고 채널 만들기를 누르면 내 채널이 생성됩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 영상 업로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유튜브 앱을 설치합니다 유튜브 앱 실행 후 오른쪽 상단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누릅니다 앱에서 즉시 동영상을 촬영할 수도 있고 내 폰에 저장돼 있는 동영상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동영상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잘라낼 수도 있습니다 파란색 테두리의 끝을 잡고 양옆으로 움직이면서 길이도 조절 가능합니다 이때 파란색 테두리 안에 들어온 영역만 남고 바깥에 있는 영역은 삭제됩니다 편집이 끝난 동영상을 확인 후 다음을 누릅니다 이때 제목과 설명을 작성하고 업로드를 누르면 동영상이 업로드됩니다 공개 설정에서 공개를 누르면 모두가 동영상을 볼 수 있고 일부 공개는 링크가 있는 사람만 볼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시청자층 선택에서 아동용이 아닙니다 로 설정 후 업로드 해주세요 그러면 동영상이 업로드 됩니다 PC버전에서 영상을 업로드 하려면 오른쪽 상단 카메라 버튼을 클릭하고 동영상 업로드를 눌러주세요 위와 같은 창이 나오면 올리고 싶은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고 업로드 되기를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처리되는 동안 영상 제목과 영상 설명을 적어주세요 미리 보기 이미지의 대표 화면을 등록해주세요 재생 목록에 추가하시면 구독자들이 재생 목록 영상을 모아볼 수 있습니다 아동용이 아닙니다를 클릭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주세요 업로드할 영상 말미에 다른 영상을 홍보하고 싶으시다면 최종 화면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스마트폰 업로드와 같이 공개를 클릭하시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일부 공개를 클릭하시면 링크가 있는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예약을 하거나 바로 업로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순서를 완료하면 영상이 개시됩니다 앱을 클릭하셔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에 바로 공유할 수도 있고 링크를 복사하고 카톡의 링크를 공유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계정 생성부터 영상 업로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애터미 본사에서 만들어진 컨텐츠들을 시청하시고 사업 노하우가 담긴 영상을 업로드하시어 글로벌 스마트 애터미인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